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동대문구의 환경 분야 여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연담에는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신복자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석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협조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많은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수직구 및 급기소의 위치 이전,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신규 건립 설치비 지원,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지자체 선정, 초중학교 내 기후환경 동아리 지원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